아 제발 아 그 빨리 사라져야 돼 아니 그 최근 거래 내역 보면은 10만골도 안 왔는데 돈 18만골, 22만골이야 아니 진짜 치트겜 4대6에 돌대산 누가 쓰냐고 알카 말고 뭐 있냐? 미쳤나 뭐 알카 사장님 한 명 돌려라 비싸게 돌려놨는데 왜 내가 살려고 할 때 왜 다 미세끈나냐고 진짜 미쳤나 뭐 악세 매물이야 언젠간 뜨겠지 하아 퇴근해야겠다 노래 갑자기 급박해지는데? 야 노래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났어 간다니까 노래 갑자기 화났어 그럼 나 1인 게임 하면서 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화가 안 나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? 스마일머? 어 내가 그 세코코 스마일머 하는 거 봤는데 그게 화가 안 날 수 없어 철권이요? 야 트수들 들어와 야 철권 한번 하자 어때? 근데 나도 못해 패드를 꺼낸다고? 잠깐만 야 뭔 패드여 장난해? 아니 우리 다 같은 그런 동년배 아니었어? 그냥 같은 아니었냐고 화면에 떠 야 이렇게 내려야지 저거 뭐야? 아니 나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한 줄? 이거 뜨길래? 아니 저렇게 VS 뜨길래 갑자기 시작된 줄 알았어 나 당황했잖아 뭐야 이거 무서운데? 아니 갑자기 매칭을 시켜버리는 줄? 플레이어 매치 이건가? 어 영어로 밖에 안 돼? 런치즈 아 여기까밖에 안 돼? 아니 방제 왜 이렇게 짧아? 더 적으려 했는데 안 적어져 이거 비번 못 걸어? 비밀번호? 비번 못 걸어? 아니 갑자기 막 고수가 들어오면 어떡해? 갑자기 고수가 들어오면 어떡하냐? 갑자기 고수가 들어오면 어떡하냐? 야! 저건 아니잖아! 야! 트루테킨 갓 에바지 들어왔다 나 뭐할까 얘들아 빨리 추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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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전화를 하자고? 나 진짜 할 줄 몰라 얘들아 부담스럽다 어떡하냐? 아니 뭔가 뭐가 왜 이렇게 화려해? 왜 이렇게 이름이 막 꾸며져 있어? 이렇게 막 꾸며져 있으면은 무섭는데? 아 커스텀 할 수 있다고? 야 이거 처음으로 한 사람 맞겠지? 65 씩이라니? 아니 야 이거는 그냥 침코랑 해서 판수만 많은 거야 야야 야야 무 무빛 좋지잖아 이거 두세명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야야 왜 가만히 있어 1프로 이러는 거 아니야? 안돼 야야야 코프 쓰지마 에바씨 나 코프 쓸 줄 모른다고 아 아 아 이거 뭔가 이상 이상한데 이거 뭐야 방금 이거 아무리 봐도 나 놀리는 거 같은데? 아니야? 야 어때 나의 나의 발색 안 발색 안 발색 안 야 안돼 안돼 왜 가만히 있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제발요 야야야 아 누비 아니 누비 아니라니까 이거? 야이 당연히 막 누르는 거지 나는 나 할 줄 모른다 했잖아 이 누비가 누비가 아니네 이거 일단 아니라니까 이거? 철권에 진짜 누비는 없다고 여기 있잖아 내가 진짜 누비라니까? 아 딴 거 해본다 좀 사기캐 없나? 사기캐? 어떻게 약간 딜 징노되는 그런 거 없을까요?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더라도 걸리지 않을까? 아니 뭐가 된거지? 나 얘 안 해봤어 이거 어렵다고? 아 프로도 애용하는 캐릭터 좋은 게 아닐지 그러면 좀 킹 받는데 얘? 아 왜이? 아니 얘도 이름이 왜이야? 아 아 아 쓰레기네 얘 아 아 무빙 에버인데 야 아 누가 여기서 춤추래 아니 웨이브 웨이브 개 킹구하다 진짜 아니 아니 웨이브 뭐냐고 아 제발 아 제발 아 나이스 나이스 어머 어머 아니 이거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닌데 막 써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생김새 생김새 킹밥네요 들어와 깜빡자 런치드 폐기 해줄 테니까 아니 무섭네요 얘 판다 판다 뭐야 이거 아니 펜다로 펜다고? 귀엽긴 하다 야 햄스터 뭐야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뭐야 뭐 무빙 조지는 거 뭐야 이거 아아아 아잇 호랑이 너 맞아 봐요 호랑이 호랑이 제발 난 친구도 있다고 친구 꺼내 어떻게 꺼내 야 호랑이! 호랑이 꺼져봐! 야 철권 유이 미쳤다 어떡할 겸? 아니 왜 자꾸 싸대기를 때려 너무한 거 아냐? 호랑이 꺼내기! 좋아요! 계속 패! 아니요 아니요. 45시간은 저한테 설레니깐 오오! 뭔가 두패는 때리게 해줘! 안 돼! 아니 엉덩이 끌다가 개킹판드 미친! 야이씨! 귀여운 짱갈래! 짱갈래 소녀 하겠습니다. 어쩔 퀵이오. 아니 두챔 들고 나왔어. 아니 268승 뭐냐고? 유비 살살 좀 더. 아니 커반 개킹판드 아저것 뭐야? 뭐였지? 아니 персон Family six grand 안되고 사유 타임!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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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겐차 공격이다 이게 아이악 액다가 뭐야 이거? 액다가 가능하다? 으아잇 필살기! 에잇? 아 아니에요 제발 스탑! 제발 타임! 제발 기회! 일반의 기회라도! 제발! 제발! 살려줘! 아니 얘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제발 제발 조금만 5초까지만 봐줘요 5초까지만 아 나이스! 야 이게 뭐라고 저장이 돼? 아 진짜 킹받네? 엔디비디아 저장하지마 아 아 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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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다 야 존버해 존버 10초 남았어 10초? 존버해 존버 제발 안 돼 안 돼! 조금만 조금만 아 제발 드려 드려 도망 안 돼 안 돼 존버 실패 아 오케이 오케이 출발 다시 하랑을 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랑이지 이거 본인 닮았죠 이거? 이 머리카락으로 마늘 빻아도 되겠어? 안 돼 제발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아니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지금이다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돼 기발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피해? 아니 걔 아프잖아 가만히 있으면 막힌다고? 아 이거야? 야 그거 쓰지마 아아 아니 아 잠깐만 쉬어 잠시 야 누워있으면 체력 회복 안 돼? 누워있으면 체력 회복 안 되냐고? 됐어 돈버 성공 아니 벽을 자꾸 아니 자꾸 어디로 밀어 싸 좀 가봐 아니 비켜 좀 나갔자 어머머머머 아니 되게 몸짓에 비해 날래네요 야 두 개높어 바로 차기 있냐? 매너 하세요 매너 자기 모습 스캐들 스캐들 뭐야 오 간다 아 아 아 뭐야 왜 지우자 뒷구르기 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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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나 이게 제발 아 아 제발 아 뭐야 이게 나가 이거 막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툴 하겠는데? 화가 될 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글쎄 음아 우어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